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예초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충전식 전동의 초기입니다. 저렴이의 초기로 좁은 면적에 초하기 좋고 길이 조절 가능합니다. 절삭력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보시 충전식의 초기입니다. 완성도 높은 충전식의 초기로 배터리 오래가고 마당제 초용으로 좋은 제품이며 작동법 간단합니다. 3위는 켈슨 고출력 충전식의 초기입니다. 충전식의 초기 세트로 다양한 구성품으로 되어 있고 작동법 간단하며 입문용으로 좋습니다. 2위는 나가사키 사행정 엔진의 초기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엔진의 초기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가볍게 애초하기 좋으며 국내 AS 가능합니다. 1위는 혼다 엔진의 초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예초기로 전문적으로 예초하기 좋고 절삭력 우수하며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